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새해 준비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.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 10만 돌파 기념 마지막 돌발 200 여러분의 2021년의 새해 소망과 계획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남겨주세요.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신세계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. 여러분 키움증권이 늘 응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2021년에도 함께해요.